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진짜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저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에일리 심서연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자신감을 찾고 여기까지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울지마 제발 울지마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정아 씨도 오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혹시나 또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사람 김정아가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해줘서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정아 씨의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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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렇게 하고